오빤 강남 스타일 오빠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하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발전 있는 여자 너는 전화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전화해 커피 씻기고 전에 원샷 때리는 전화해 밤이 오면 심장이 꺼져버리는 전화해 그 전화해 다른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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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어요 해바눈 다른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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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워 두려워 스트레칭만 정도ilt 두려워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